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어떤 여행의 꽃 마지막 피날레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입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려옥이가 슈퍼TV 시즌3의 어떤 그 대박을 위해서 입수를 한다고 했는데 나와 평생 함께한 시원이와 또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해가 나는 그런 거 말고 좀 여기 왔으니까 보러 좀 즐기고 싶다 보러 좀 즐기고 싶다 나는 보러 들어갈 거다 와 너 힘 완전 좋다 아니 얼굴은 안 돼 얼굴은 안 돼 아니 알지 왜? 얼굴은 그냥 하지 말고 자 어떻게 들어갈 거야 와 너 힘 장난 아니다 신도 어떻게 들어갈 거야 아 저는 어 자 안전요음 맞다 야 야 그렇게 들어갈 거야? 야 그렇게 들어갈 거야? 개선 어때? 어때? 형, 접어야 돼요. 좋아요? 혹시 모른 안전 사고를 위해서 안 넣고 들어오세요. 제가 살려드릴게요. 누가 먼저 들어가세요? 형이 먼저 할래? 려욱이 멋있게 엔딩으로 하고 시연이가 먼저 들어가는 걸로? 자 시연아 그냥 뛰기에 앞서서 우리 려욱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. 기분이 어때?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거라서 조금 놀랬지만 해산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 이상하지 마요 캡틴 코리아 가자 파이팅 가자 파이팅 시훈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안 된다고 얼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러고 들어가요 멋있어 려욱이 똥 물리 비교되면 안 돼 저녁 신고 딱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슈퍼주니어 려욱 12회부로 슈퍼주니어로 명 받았습니다 슈퍼TV 화이팅 뭐 하는 거야 똥 물리 심장에 물 좀 묻혀 야 왜 이렇게 귀엽냐 야 려욱아 축하한다 축하한다 야 려욱아 저녁 축하한다 사실 이제 나랑 희철이랑 신동이랑 예성이는 내일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먼저 올라갈 거니까 이제 동생들끼리 좋은 시간 배고프지? 이제 바비큐 파티하고 먹어야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네가 제 형이네 그럼 왜? 오 진짜? 야 마찬가지로 네가 제 형님이니까 먹어봅시다 한번 동생들 잘 이끌어주고 내가 동생들 잘 챙겨가지고 그럼 이제 제주도에서 하면 기가 막히게 한번 기가 막히게 그냥